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잉 봐봐 뭐 되나 이거? 아 쏘나 개쓰레기야 아 잠깐만 아 환장하네 진짜 다행이다. 아, 좋아. 상체 이기면 돼. 어어? 어어? 한 대. 아, 씨발. 잡아야 돼. 나이스. 좋아. 상체 응한다. 사소해 이러면. 그렇지. 그렇지. 버스 야미. 이런 씨발. 잡어. 그렇지. 소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. 원숭이한테 사람 말 가르치려면 안 돼. 더 이상 안 죽고 뒤에서 힐만 주는 것도. 오, 랭가 있다. 어어? 아. 진짜 소나 레전드긴 하네. 오오오. 오오. 아, 한 입. 뭐야. 누구한테 의도 맞았나 했네. 야, 하나 더 온다. 아, 죽였구나. 아, 죽였구나. 어어? 아, 야미. 안 되지. 어어? 아, 좋아. 아, 이 새끼 잡아. 아, 이 새끼. 아, 이 새끼. 아, 이 새끼. 아, 이 새끼. 아, 소렌즈. 빨리. 아, 여기 구질구질해. 얘네. 좀 나와라. 아, 내가 먹었다. 아, 이 새끼. 아, 이 새끼. 아, 이 새끼. 아, 이 새끼. 근데 썰어서 빨리 하지. 잘. 이거 하고 다시 롤하면 돼. 뭘 식어? 이미 제일, 제일 많이 식었잖아요. 이 새끼, 이번... 아까 판수 볼까? 삼시판? 이게 식은 거지. 와 내가 지금 80판이 나도 솔직히 80판 좀 많이 한 거 아니긴 해 근데 30판은 진짜 식었다 뭘 200판이야 그렇게 못해 미친 괴물원들 출격합니다 미개원 출격 아 체금은 정의롭게 맞서 싸우다가 불의를 참지 못한 죄죠 전 오히려 롤 체금당한 사람들도 멋있다 저는 고평가예요 진짜 랭크 게임에서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만큼 승부욕 있는 사람들 그럼 사람들만 오는 게 랭크 게임이어야 돼 그게 옳게 된 거야 옳은 사람들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취발련이 앞으로 나와? 맞아야지 이리 와 미스포츠는 평탄을 때릴 때 톡 아니 이건 아깐데 아 아니 뽀삐가 동선이 저게 말이 돼? 도망가 아 시바 어디서 집을 그따그로 가래 아 아 잠깐만 오오아 오오, 오우 시발 미신 뭐야 뭐야 많이 와 이렇게 밀어야 돼 이거 아니 뽀삐 이거 도라이네 정글 안 도는데요? 아니 저걸 아니 개바야 아 못다 저거? 아 아 W 꼈는데 어 죽일만 한데 아크션? 아 다 있어요 아 아 아 리포만 죽이면 되는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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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론 가야돼 이거 무조건 가야돼 빼야돼 빼야돼 빙신들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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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좀 별로인데? 안 죽고 따야 되는데 이걸 계속 제압을 쪼다먹고 있네 오 쉣 아 쉣 비어우 오어얼 오우 ㅅㄹ 존나 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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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리안 온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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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 뭐야? 뭐야? 아니 이츠릴 왜? 아 돌아왔어 얘네? 얘 어디서 뭐하고 온 거야? 왜 바로 안 왔지? 시간 끌릴 게 있었나 이거? 나이스 야 씨바 X됐다 다 밀린다 아 안돼 아 야 우리 고자 됐어 아 안 돼 야 이 개 새끼야 아 씨발 아 오늘 몇 승 몇 패냐? 3승 3패네? 2연승만 가자 차근차근 다시 올라가자 뜨아 아 씨발 왜 이렇게 세 얘네 딜 없는데? 아 먹어 이걸? 아 앙 그렇지 아 나쁘지 않아 오 아 이거 씨발 촉수 에반데? 해야 돼 와 잠깐만 한 번 봐 아 아 뭐야 억제기 나왔다 어 뭐야 억제기 나왔다 왜 씨발 아 또 이렇게 했지 아 아 아 이 새끼 기득권이라 딱 보면 누가 내가 왜 기득권이야 씨발 어이가 없네 내가 뭐 금수저냐 내가? 나는 흑수저에서 이제 평민 된거지 원래 집이 내가 잘 살지 않았잖아요 나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로 예비금 런지였다니까 원래 집이 부자가 아니면 님들 진짜 사업 이런거 투자 이런거 하는거 아닌 이상 완전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아 저런 사람들은 모르지 서울에 집있는 저런 사람들은 몰라 내기만 몰라 다 가진 사람들은 몰라 어쨌든 누굴 뽑던지 투표 넣고 갑시다 예 저도 투표 넣고 할라구요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다 싫어해서 나이스 아 맛있다 어 뭐 한거 같은데 오는거 같은데 오는거 같은데 아 아 아이씨 이봐 그렇지 퀸 뭐 거의 정글러네 오 뭐야 뭐야 나이스, 어우, 쉣 오케이, 하나 죽었다 도망가 뭐야 아, 너무 약하다 아, 야밍 아, 이거 퀴즈나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투 정글인데 못 잡어? 이런, 씨발 아 아, 저거 피하기 힘드네 그렇지 오, 아 아 빨간 강타 톡 됐다 아, 씨발, 쉣 개당이네, 저거 어 W하고 어, 야, 선혈이 또 돌아? 아, 씨 어어? 아, 씨발, 아 아, 이거 에반데? 오오, 잡았다 어, 퀸 어, 퀸 어 어, 퀸 아 아, 진짜 어, 잡았다 아, 까빈 아, 이거 올라프 끈 게 좀 에바네 아 이거, 이거, 이거 어 나이스 다 왔구만 어어 아이, 뭐해, 자꾸 안 해도 되는 걸 하네 아 아, 아, 씨발 아 오오, 오우, 쉣 오, 딜러 둘 죽었다 아 안 죽은 거 같아 뭐야, 죽은 데? 오오오오오 아, 피즈가 큰일 해줬다 아, 이거 막 들어오는데 그냥? 아, 이거 막 들어오는데 그냥? 음 아 아 아 공포 시가 오 좋아요 진짜 귀찮은 것 같다 저런 시간 제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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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